그룹 엠블렛 출신 가수 지오가 최예슬과 열애에 대해 직접 밝혔다. 지오는 2일 오후 자신의 SNS에 장문에 글을 올리고 최예슬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지오는 큰 명성을 얻거나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뤄내진 못했지만 2007년 데뷔 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활동해오며 많은 일들을 겪었다며 그중 절실히 느낀 것은 진짜 내 사람을 곁에 두기가 참 어렵다는 거였다고 했다. 지오는 일, 사랑, 친구 모든 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들었고 원초적인 저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고 했다. 지오는 그렇게 지내오다 가장 평범한 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인연이 된 사람이 최예슬이라며 많은 것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다. 지오는 정말 행복하다. 이 행복은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해피바이러스가 되어 전해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오의 최측근은 2일 스타뉴스의 지오가 최예슬과 열애 중인 게 맞다면서 현재 6개월째 교재 중이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오는 최예슬을 고향인 경남 창원에 거주 중인 부모에게 인사도 시켰다. 지오가 최예슬과 만남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 중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최예슬의 부모와 일본 디즈니랜드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지오는 지난 2009년 앰블랙 멤버로 가요기에 데뷔했다. 앰블랙이 사실상 해체된 이후 다방면 활동했다. 지오는 지난 2016년 2월 충청남도 논산훈련소로 입소 서울에서 사회복무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지오는 오는 2월 17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최예슬은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MBC 앵그리만 등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지난 2016년 종영한 MBC 엄마다. 안녕하세요 지오입니다. 무술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아침 반가운 이름들이 실검에 올랐네요. 가까운 미래에 직접 말씀드리려 했기에 기사가 먼저 나간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기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아쉬운 건 제사진입니다. 진짜 못났네요. 큰 명성을 얻거나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뤄내진 못했지만 2007년 데뷔 후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활동해오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 절실히 느낀 것은 진짜 내 사람을 곁에 두기가 참 어렵다는 거였어요. 1. 사랑 친구 모든 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들었고 원초적인 저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가장 평범한 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인연이 된 사람이 최예슬입니다. 많은 것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해피바이러스가 되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이젠 어른이구나 해도 실수는 끊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그냥 쟤는 저런 애구나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셔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